다 있어? 응 진짜 다 있어 엄마 다 있어? 응 진짜 다 있어 지금 방콕 가는 걸로 볼트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평택? 아니 뭐 천안 뭐 이 정도에서 부르는 건데 공항에서 여기 올 때는 거의 바로 잡혔거든요? 이게 뭐야? 구경하러 왔어 이건 무언가 야 우리 방콕 가야 돼 야 인마 왜 뭐지 그래도 착한 아저씨네 얼마 한 명 부르는 서핑 씨 제일 조금 부르셨다 900버튼 네 저희는 지금 방콕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저희가 머무는 숙소 위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도 나름 조금 비싸졌다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기가 5만원 후반대인데 뭐 그냥 뭐 이 정도 컨디션입니다 좀 낡았는데 여기는 사판탁신 아이쿤시안 건너편 동네고요 방락 그리고 이 동네가 이 동네가 사실 숙소가 은근히 비싸요 여기 리버사이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숙소는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름 비쌉니다 여기도 뭐 중국식 뭐 이런거고 아까 저기 있던 것도 뭐 광동 뭐 시기 뭐 뭐고 그리고 저희는 오늘 중식을 먹으러 갑니다 사천식 중국음식이고 여기 방락지역이 차이나타운이랑 가깝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하교분들도 많이 살고 중국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 옛날에 잤던 호텔이야 요거는 한 3,4만원짜리 더 슬픈데 저희 숙소는 여긴데 외관은 뭐 쓰러져 가네요 여기 여기 아 11시에 오는데 아 지금 화나? 여기 와 맞나? 가자 10분? 아니 지금 안에 밥 먹고 있잖아 아 그러시네 아 여기 되게 귀엽게 생겼네 어 여기가 될래? 여기 너무 다잉용인가? 어 이거 여기가 참 어 여기 되게 어 그리고 보면 되게 깔끔해 맛집의 기본 조건이지 작지만 깔끔하다 어 메뉴도 100바트 내외라서 어 메뉴도 100바트 내외라서 이 정도 괜찮은데? 어 이런거 별로 안 비싸네? 어 저희는 요거 새우꼬치 260바트짜리랑 이거 닭찌기 먹을겁니다 사천 음식이라 그런지 다 겁나 빨갔네요 응 응 아 지금 11시 11시 아직 안 됐나? 그 요즘에 이게 모닝풀이 되게 유행이더라구요 짠 와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사실 광센에서도 그래서 밖에서 모으고 와 진짜 시원해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에어컨이 있는 데서 모닝이 거의 거의 처음인거에요 거의 처음인거에요 실내에서 에어컨이 지붕이 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되게 식당은 작거든요 식당은 별로 안 크고 그냥 상가 하나짜리 식당같이 생겼고 요렇게 뭐 나름 유명한 사람도 왔었나봐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중국식으로 이렇게 해놨고 에어컨도 두 대나 있습니다 여기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는 아이콘샵 건너편 사판딱신에 있고 여기 상당히 괜찮네요 좀 귀엽고 여기 느낌이 약간 그 우리나라 인천이나 아니면 서울 오래된 오래된 중식당 벌써 맛 어, 맞지? 한 사람. 아 술 많이 먹겠는데? 어제만 해도 머뭇혀랑 같이 밥 먹으면 돼. 아 밥은 벌써 좋네. 그 태국 분들이 얼음에다가 맥주 먹잖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 엄청 녹아요. 맞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통에 박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얼음이. 그게 다 녹아가지고 그냥 그냥 물이 돼버리고. 아 이게 에어컨 빡빡하니까 이게 아묵찌기 좋네요. 삼촌 맛집다. 오우. 진짜 맛있어. 첫 번째 요리. 물 향이 진짜 맛있어. 향이 지금 엄청 흔들어. 물 향이 엄청 흔들어. 이렇게 말한가? 이게 뭐지? 너무 추워. 두개가 좀 맛있어. 하나, 둘. 여기가 닭질러서 써봐서 써봐. 응. 내가 매콤하면 하는거야. 응. 사천식 닭튀김. 지금 뭐 고추랑 향신료 때려박아가지고 마라 이런거랑 조금 마라가 다 들어와가지고.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어른용 치킨 같은 맛이야. 음. 어른용 치킨 맛이야. 낭랭한 치킨. 낭랭한 치킨 맛이야. 어느 분 마라 치킨 맛이야. 응. 엄청 바삭바삭하네. 고추가. 건고추랑 생고추랑. 응. 생고추랑. 생고추랑 같이 들어가 있어. 같이 먹었어. 맛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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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해요. 오우. 밥 진짜 좋다.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새우 나왔구요. 얘도 이제 마라랑 고추랑 해서. 엄청 화끈하게. 탈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만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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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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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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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맥주 한병 더. 추가했고요. 맥주를 안 마실 수 없어. 아 철핑이야. 아. 철핑. 아. 오늘도 10병 가는거 아니야? 그니까. 하하하. 하하하하. 방구의 김사나. 내기가 작은데가 많아가지고. 진짜 добizz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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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심합니다. 사이밍. 새우가 마라랑 뭐랑 되게 맛있어요. 우리나라 새우 머리튀기 되게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엄청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대. 와, 더 나왔네? 이번에는 만두 조직입니다, 만두. 아, 이거는 약간 이런 조그맣한 만두였구나. 애가 조그맣게 잘하네. 이게 찐이지. 조그맣게 잘하던데. 맛있어? 얘도 맛있어? 응, 엄청 바삭하고 한 조그맣게. 이게 간장이 되게 새콤하네. 아까 다 여기 180바트 보고 이런 식인데. 그럼 하나당 한 7,000원 정도.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 180바트. 그리고 얘가 200 얼마였으니까 얘가 한 만 원 정도면. 이거 대회자는 대회자야. 맛있어. 와, 여기 소파. 소파 이런 것도 엄청 바삭해요, 진짜. 지금 여기 라인 배달 계속 오고 있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마라가 그냥. 마라가 거의 이렇게. 번복 그냥. 응, 산처럼. 거의 전라도 깨뿌리듯이 마라가 들어가 있네. 와, 양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어제됐든 또 이런 게 되게 맵고 짜고 막 이러니까. 고소하고 하다가 베이직을 사라고 해야 돼. 그래야 된다. 익사했지. 쌀국수야. 쌀국수야. 아, 진짜? 맛있어? 응. 응, 이런 맛이야? 응. 와, 그래야 돼. 우리 지금 중저는데. 우리 Schulen, 우리 seniors, 우리 girls, 우리 kids, 우리 girls, 우리 girls, 우리 girls, 우리 girls, 우리 girls 한 번 느껴 help Girl. 우리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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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idade. 그래서 학교류추를 줘. 이렇게 일어내는 아니었어? 일어내 아니고 또 태국에 있어서 태국에 있어. 앞에 태국에 손님을 보내야. 진짜. 아 진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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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애야. 진짜? 어. 앞에 테이블 보기? 어. 앞에 테이블에 바로 오네. 진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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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만 원 정도는 걔네들한테 슬슬하고. 초콜릿이 슬슬. 잠깐. 또 일어나서 걔네들 좀 더 코슈부터 가. 걔 슬슬. 나는.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미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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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고. 아. 근데 뭔지 먹는데. 앨범에 넣으면 물이 있잖아. 아. 나 이제 추모사일 별로 없네. 으음. 보운이 나. 나. 물 있어. 물이 나.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어떻게 이거를. 남편에 같이 한 번 모르게 먹어. 우리 아마 그렇게 해 줘. 네. 이 내가 뭐 이런 거 아니야? 전 국민의 한 30%가 알 뿐인 줄지 않냐? 와, 사은이 엄청 좋아 가자 저희 지금 하나, 둘, 셋인데 10병 먹었습니다 딱 적당하게, 적당하게 어제의 반 어제 10병 먹었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들어가서 가보셨네요 아, 그래도 여기가 나름 여기 골목길에 있는 데 중에 제일 좋은 집들 주공아파트보다 당연히 더 좋고 과연 여기도 주방이 있네 오, 방 되게 넓어 어, 여기 넓어 왜 이렇게 넓어? 지금 너무 이익하면 없어 보이니까 이익하진 말고 뭐 이정도면 뭐 와, 이게 되게 좋네 여기가 엄청 넓네 진짜 넓다 아, 근데 이거 이거다 어, 그러네 어 우리 같이 자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앞에는 그냥 뭐 이런 그냥 뭐 도내 뷰 이런 점이 풀면 됐지 어휴 엄청 쨍하네 아, 여기 지금 방 컨디션이고요 꽤 괜찮네요 엄청 넓네 아까 들어가던 방은 싱글 베드 싱글 베드 두 개짜리라서 이거 큰 걸로 바꿨습니다 오, 훨씬 낫네 밖에는 뭐 똑같이 뭐 이런 이런 뷰에야 뭐 별건 없고 이런 식으로 되게 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크게 돼 있고 침실이랑 여기 거실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기서 뭐 작업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오, 괜찮네요 맘에 듭니다 어우, 이제 좀 쉬었다가 더 나가야겠네요 근데 여기 올라왔는데 편이 돼요 이게 사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진이 어려운 게 아니야 allergens 술 먹고 있는 게 얘는 어려운 거 그치? 근데 어차피 돌아다니깐 그냥 으으으으으으으으 이렇게 ㅋㅋㅋㅋ 흠 이거 여기 있어 흠 흠 음악 o 앤